자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트라이앵글의 개수를 보는거지 그럼 넘버링을 하는거지 6 7 8 9 10 일단 한개짜리 뭐가 있을까?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조금만 더 생각하자 4 5 있어요? 있어요 2개짜리 4 5 또 뭐 있어? 3 2 그렇게 랜덤하게 하면 안돼 여기서 4 3 이렇게 그 다음에 3 2 3 2 1 그 다음에 3개짜리 5 4 3 있지? 네 4 3 2 나와 나와 그 다음에 4개짜리 얼마입니까? 5 4 3 2가 있지? 4 3 2 1 나와 5개짜리 1 2 3 4 5가 있잖아 네 그렇게 따지면 안한게 또 있어 요런게 있잖아 네 5 10 있겠지 네 1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한개로 보는거지 그 다음에 4 9도 있죠 네 3 8 2 7 1 6 5개 추가 됐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? 이렇게 4개짜리 있지?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4개 더 추가 됐지? 네 어떻게 돼? 이렇게 6개짜리 있어? 있어요 둘 또 3개 더 추가 됐지 일단 또 2개 추가되고 1개 추가되겠지 1 2 3 4 5이니까 15가지 네 여기도 5개 4개 3개 2개 1개 또 15가지 네 다음에 몇가지? 30개 근데 이렇게 해서 틀린거야 일단 또 하나가 있어 이렇게 있어 없어 1개 네 2개지 네 3개 4개 5개 네 35개가 답인거야 5개 but 1 6g 네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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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